안녕하세요. 인상심리사 2급 제5과목 심리상담입니다. 제10강인데요. 상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심리상담의 실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집단상담과 가족상담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집단상담과 가족상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를 또는 가족을, 상호작용을 또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인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청소년상담과 학업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상담입니다. 보통 비행청소년상담이라고도 하고요. 문제청소년이라고도 하는데요. 따라서 청소년의 개념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사회통념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보면요. 법적이나 사회적인 성격의 용어에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주로 사용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소년, 소년법과 소년원법에서는 비행소년, 또 미성년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특성과 신문상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함을 지칭하죠. 중고생은 학제적인 의미로 청소년이라고 하고요. 1318, 또 우리도 보통 13살에서 18살로 칭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지칭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용어에 청소년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에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고요. 93년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아직도 통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나 부적응, 일탈 이런 것과 같은 유사 용어로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요. 청소년이 저지른 법류에 저촉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행이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또 가정과 사회에서 말썽을 피우는 이러한 행위들 예를 들면 무단 결석을 한다거나 또는 음주를 한다거나 약물을 남용한다거나 가출 이런 것들 등 사회에서 또는 법률 준수와 관련된 광범위한 행위 즉 예를 들면 무단 결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탈이라고 함이 더 맞겠네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보면 크게 사회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 가족학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사회학적 관점에는 아노미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통제 이론 쪽에서 문화전달, 차별접촉, 낙인이론 이러한 관점에서 그 원인을 보고자 하고요. 심리학적 관점은 정신분석학적 관점, 인지이론, 사회학습 이론 관점에서 원인을 보고자 합니다. 가족학적 관점에서는 가족의 구조나 그 기능에 따라서 원인이 있음을 보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아노미 이론의 어떤 원인에서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서 청소년의 비행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그 원인을 보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통제 이론에서는요. 비행행위를 금지하거나 너무 억제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런 규범이 기준이 없고 따로 그 다음에 너무 엄격하지 않다. 이런 것들에서 원인을 찾는 겁니다. 세 번째 문화전달 이론은요. 빈민가나 우범지대와 같은 사회해체 지역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이런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그걸 배운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거를 직접 행동하고 실행함으로써 비행이 일어난다. 이렇게 원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차별접촉 이론은요. 비행 친구들끼리 서로 집단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의 행동을 통한 영향력이 점점점 집단이 커지고 이러면서 비행의 원인이 퍼져가고 이래서 원인이 된다는 거죠. 낙인 이론은 행위자에 대한 어떤 비행 어떤 행위자들 청소년들에 대한 낙인 여부가 비행천성년을 더 낮게 하고 더 이제 그래 나 어차피 비행 청소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낙인 이론이 비행의 원인이 되더라 라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큰 관점에서의 심리학적 관점은요. 정신부적학적 관점인데요. 원초화 즉 이드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약에 대한 반사회적 충동을 자아와 초자아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초화와 초자아가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함으로써 자아가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비행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정신부적학적 관점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에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가족치료 이론에서 했던 어떤 보혜내, 원가족 이야기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관점들의 차원이 나올 것입니다. 인재이론적 접근을 보면 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과연 이게 정확한 어떤 통계적인 거나 이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능을 기본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이렇게 보고 관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에서 모방과 관찰, 대표적인 학자, 반두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방을 함으로써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비행의 원인이 되더라는 거죠. 특히 청소년의 역할 모양이 바람직하지 못한 반사회적 행동이었을 때 특히나 더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가족 확정 관점입니다. 가족의 구조나 그 기능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가족의 구조상에서는 아무래도 결손 가정이거나 빈곤 가정, 이런 가정에서의 청소년들이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가족의 기능으로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나 아니면 이미 부모의 음주나 또는 재혼, 경제적 문제, 양육 방식, 그다음에 가정의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이 비행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반드시 부모의 어떤 이러한 영향들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원인을 파악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이너는요. 그래서 청소년 비행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비행자의 어떤 심리적인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그게 심리적 비행과 사회적 비행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요즘에 와이너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문제도 종종 출연하고 있는데요. 심리적과 사회적 비행, 어떤 식의 분류를 하였는지. 심리적 비행에는 성격적, 신경증적, 정신병적 이렇게 비행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성격적 비행에는 반사회적 성격 구조에서 비행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회적 성격 구조로 하면 품행장애라든지 18세 미만의 품행장애라고 우리가 보통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사회적 성격 구조에서 비행이 충동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 비행을 저지르더라라는 거죠. 신경증적 비행은 좀 튀고 싶고 왜 청소년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무대 위에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배우 이런 것처럼 자기가 이목을 끌 수 있는 대상이고 싶은 청소년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비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신경증적 비행이다. 또는 정신병적 비행으로요. 판단 능력이나 행동통제 능력이 부족해서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비행을 저지른다라는 거죠. 사회적 비행으로는 집단 문화에 동조하기 위해서 몰려다니면서 제 친구들 또는 동료들을 보면서 비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행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너의 심리적 비행과 사회적 비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에 그러면 유행별 다른 특징, 그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상담을 접근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약물입니다. 청소년은 정체성이 확립되어가는 가정이죠.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그래서 나는 주변인 같은, 주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불안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불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쉽게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환경적으로 주위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 약물 남용과 관련해서 임상적으로 이제 이중진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심리적 장애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품행 장애라든지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과잉행동 장애, 자살 이런 것들은 임상적으로 이중적으로 진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약물 남용자들은 사용 동기나 형태, 신체적 결과 이런 것들은 이제 성인들과는 약간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DSM-5 같은 경우에 성인 유즐의 진단체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할 때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실 때 주의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물을 사용한 경험으로 약물 남용자가 낙인 찍히지 않도록 청소년을 특히 상담할 때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약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약물을 이제 접했거나 아니면 이미 남용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출입니다. 가출은 청소년 가반수가 이제 대부분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출이 반복되면서 귀가하는 시간이 늦게 귀가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출은 가출 만인도 문제지만 거기에 동반되는 폭력이나 도벽이나 또 매매춘이나 임신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약물을 오남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비행들이 겹쳐지면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가출 충동에 직면한 청소년 상담할 때 상담자는 가출 행동을 적극적으로 일단은 수용해줘야 됩니다. 아, 네가 가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수용을 하면서 그 동기와 목적, 가능성을 평가를 하면서 상담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네가 가출을 했을 때 가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관련된 이러한 정보들 또한 충분히 제공하고 이것은 가르치거나 꾸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출했을 때 현재 가정에서 살 때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출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가출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왜냐하면 상담사들은 가출한 청소년들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본 경험자들일 수 있으니까. 자, 부모 상담이 필요하고요. 가족 상담을 성급하게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내재되어 있는 갈등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분명히 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해소가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부모 상담을 요청을 해서 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폭력입니다. 폭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이거나 심리적 공격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폭력의 원인은 뭘까요? 자기 통제를 위한 사회의 도덕적인 어떤 힘에 약할 수 있죠. 이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에 너무 만연되어 있고요. 성적 위주의 입시 제도 이런 것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학교 규칙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의 어떤 폭력 비행을 상담할 때는 부모를 통해서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혹시 이제 그 폭력을 행하는 어떤 비행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그 행동 자체가 폭력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사회적인 굉장히 이제 그 다르게 행동했을 때 보이면 무조건 일관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친사회적인 행동을 이럴 때 했는데 보상을 너무 잘했어. 그래서 막 보상을 한 번 했어.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래 지난번에 한 번 했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관되게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 우리가 상담 이론할 때 보상에 대한 원칙이랄까요? 학습을 이미 했습니다. 보상은 일관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자 다음에 도벽입니다. 청소년기의 도벽은요. 여러 가지 어떤 원인들이 있는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격 발달 자체가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들이 도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단계이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왜곡된 내 표현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무엇이 필요해서 도벽, 도둑질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습관적이기라기보다는 생활적인 어려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도벽을 하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습관, 버릇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발적이고 기회적이고. 그리고 일단 발생하면요. 일단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습관화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벽은 도벽만의 어떤 일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비행행동과 복합되어진다는 거죠. 왜? 도벽하다가 예를 들어 들키거나 불안한 감정 때문에 폭력을 행한다거나 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약물을 접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되는 그런 비행행동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도벽의 어떤 행동이 보여지면 정확하고 냉철하게 관찰을 통해서 이 원인을 빠르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소유 개념을 이해시키고 남의 것은, 타인 것은 타인 것, 내 것은 내 것, 타인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 자체도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제 아이가 카트 위에서 목마르다고 해요. 그 음료수를 하나 집어주죠.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오히려 물어요. 엄마한테 엄마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일단 먹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이에게 나중에 너 이거 도둑질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깔고 있어요. 그것은 일단 내가 그거를 먹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함이고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소한 것들의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을 어기면서 우리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작은 교육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소유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청소년 상담의 전략입니다. 청소년 상담을 할 때는 대인관계 문제 해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서적 개입을 해야 되고 또 인지적, 행동적 모든 면에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요소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내담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 감정 이런 거에 대해 지금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행동적인 개입은 이제 가장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동 자체를 눈에 보이는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의 기법을 보면요. 가장 유용한 상담 기법은 행동 조성입니다. 우리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행동주의 상담에서 나오는 기법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목표를 행동 설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행동에 근접하면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행동에 접근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치료 기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 시 아주 유용한 상담 기법으로는 행동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의 역할을 볼까요? 청소년 상담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발달 단계 단계마다의 가업 수행 정도와 또 가업 수행 목표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인 내용 당연히 비밀보장에 대한 원칙을 내담자에게 알려줘야 되고 예외조항 또한 이야기해줘야겠죠. 그리고 내담자에 있어서 법적이나 제도적, 권리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알려줘야 되고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아동이라고 해서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 현장에서는 내담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경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권리 및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한 청소년 기본법 재정은 언제 되었느냐? 작년에 출제되었네요. 제가 제일 처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렸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1991년 12월에 재정되었고 여기에서는 지금 재정된 시기, 연대를 물어봤네요. 따라서 1990년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 원인이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에 보니까 아노미 이론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놨네요. 아노미 이론은 어떤 이론에서 원인을 찾았나요? 가치관의 혼란이 비행의 원인이다. 라고 그 원인을 분석했죠. 4번 지문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류한 것에 대한 것을 묻고 있네요. 여기서 보통 아노미 이론, 사회통제 이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차별접촉 이론, 낙인 이론, 문화전달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이론이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욕구실현 이론이 되겠습니다. 와이너의 비행 분류를 묻고 있네요. 여기서 옳지 않은 거. 와이너의 비행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사회적 비행과 심리적 비행. 그렇죠. 그래서 이 심리적 비행에는 성격적, 신경진적, 정신병적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행에는 가족, 기능구조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4번 지문에 소속된 비행하위 집단 내에서는 소속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건 적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동청소년 폭력 비행을 상담할 때 부모를 개입시키는데요. 보상에 대한 이야기네요. 친사회적인 행동하면 어떻게 일관적으로 보상해줘라 라는 겁니다. 자, 가출 충동에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할 때 묻는 이야기네요. 자, 내담자가 가출 충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해준다. 수용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동기와 목적, 가능성을 평가한 다음에 가출을 한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ㄱ, ㄴ, ㄷ의 내용이 모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 중에 우발적이고 기회적이고 계속 반복되고 습관되고 자, 이것이 다른 비행과 연결된다 그렇습니다. 자, 도벽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청소년 비행 또한 비행청소년, 문제청소년 뭐 이런 용어들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비행청소년 상담에 대한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상담시 유의사항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학습 상담입니다. 학업 상담이라고도 하고요. 학습 문제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자, 학업 문제, 즉 학습 문제는요. 그 학업 문제에서의 어떤 차이점을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학업 문제는 학업 부진, 학습 장애, 학습 지진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모두 다 학업에 있어서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구분이기도 합니다.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능지수도 괜찮고 행동도 다 괜찮아. 그런데 가정환경이나 학습 환경, 교사 이런 여러 가지 지도 방식들로 인해서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를 학습 부진이라고 하고요. 학습 장애는요. 읽기나 쓰기, 산수 이런 등의 어떤 능력과 사용이 심각한 곤란, 주 증상이 되는 거죠. 이 주 증상으로 다른 원인들을 쭉 배경으로 하는 장애군, 이것을 학습 장애라고 합니다. 학습 지진은요. 선천적으로 기억력과 관련된, 이거는 신경증적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적 능력이 낮아서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정도를 보자 그러면 학습 부진, 그 다음에 심한 정도가 장애, 지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학업 문제, 즉 학습 문제에 분류해서 학습 부진, 학습 장애, 학습 지진 정도의 구분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테일러가 제시한 학습 부진 학생들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부진은 무엇입니까? 지능에도 문제없어. 아무것도 본인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양육 환경이나 교사의 지도 방법,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경우라 했습니다. 학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해서 나 OMR 카드 이거 작성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적대감, 내가 공부 못해주고 말 거야. 이런 적대감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만나보면. 그리고 맹목적적인 반항, 방어적인 행동,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비판적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친구들일수록 이야기하다 보면요. 굉장히 혼자 스스로 갇혀 있으려고 하는 고립감이나 아니면 스스로 거절하려고 하는 이런 거절감을 느낍니다. 그 나름대로의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비판적이고 부적절감을 가지고 와서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목표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치화를 해야 얘가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의 정원의 하나급에서 30등 정도 하는 친구였어요. 나는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에서는 2등 할 거야. 자 이런 목표 설정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현실적이고 계속적인 실패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왜? 목표 설정이 비현실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업 상담의 개념 및 특징을 보면요. 따라서 학업 상담, 학습 문제 상담은요. 내담자를 상담 활동 중에서 말 그대로 학습 문제, 학업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하고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과정에서 겪는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유능한 학습자가 되도록 조력하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학습자들은요. 내담자라고 해야 되죠. 비자발적인 내담자가 많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부모의 간여가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비자발적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간여가 적절한 수준과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제 이 학업 상담 하면 오래전에 제가 이제 교사를 하면서 이 학업 상담을 시작으로 상담을 시작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학업 상담, 학습 문제 상담은요. 상담 장면에서 학업 문제 자체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학업 상담의 범위를 보면요. 인지적 요인에 대한 상담과 정서적 요인에 대한 상담, 행동적 요인에 대한 상담, 환경적 요인에 대한 상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범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인지적 요인에 대한 상담을 보시면 학습 동기나 부모의 기대에 대한 지각, 비합리적 신념, 자아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초학습 기능, 선수학습 등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도와주고 끌어올리고자 하는 이러한 상담입니다. 따라서 이 부모 기대에 대한 지각 또한 우리 아이는 예를 들어서 10만큼인데 부모는 90만큼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갭 또한 줄여주는 것 또한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각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서적 요인에 대한 상담입니다. 자, 정서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의 여러 가지 정서상태, 그리고 이제 완벽하고자 하는 완벽주의, 이런 것들, 이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효과적인 학업을 가로막으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격적인 특성이나 부모의 양육태도 같은 거, 불안을 오히려 막 부추기는 이러한 양육태도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통제 행동에 대한 어떤 지각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 무조건 서둘러라, 완벽하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책상 같은 경우, 집 안에 같은 경우에도요. 너무 완벽하게 정말 책상에 티끌 하나 없게 이렇게 부모님이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불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부모와의 대화도 좀 많이 늘려갈 수 있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행동적 요인에 대한 상담입니다. 행동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학습적 전략을 실천, 그리고 이제 학습 방법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시간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이제 시간 관리 전략, 전략에 대한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여섯 가지를 다룰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시간 관리를 위한 전략들, 그리고 실천에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실천적인 행동 요령이 있다고 해도 동기가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랑 이야기해보고요. 예를 들어서 한 20회기 정도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10회기까지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상담자 자체도 진전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막 힘들어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소년 내담자가 갑자기 옵니다. 와서 선생님, 나 하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목표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에 종결해도 될 정도로 상담은 급변화가 됩니다. 그만큼 어떤 이 동기라고 하는 것,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업과 다른 활동과의 갈등에 대해서 의사결정이나 실천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상담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학업과 관련된 환경에 대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신체적이거나 물리적인 환경, 모든 것이 다 완벽하더라도 그 자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체적이거나 물리적인 환경, 거기에는 부모나 교사나 친구나 이런 관계적인 요인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학업 상담의 범위에는 인지, 정서, 행동, 환경적 요인의 관계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적만 끌어올리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배울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디 가서 배워요? 학원 가서 이미 배워오잖아요. 그런데 학원은 이제 글쎄, 학원은 어떤 지적인 영역 부분을 전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좀 아쉬운, 특히나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부족함이 아쉽습니다. 자, 학원 문제의 평가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원 문제, 학습 문제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다섯 가지 정도로 평가 방법을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관찰법, 두 번째 평정척도법, 세 번째 표본기록법, 네 번째 표준화검사, 다섯 번째 면접과 질문지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법은요. 학습 장애를 관찰하려고 하는 사람, 즉 이제 여기서는 상담자가 되겠죠.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책을 한번 읽어봐, 문제를 한번 풀어봐, 이런 과정에서 책을 제대로 잘 읽는지 아니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집중하고 뭐 30분, 40분씩 잘 앉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관찰자 자신이 도구죠. 그래서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정척도법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척도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양적인 방법으로다가 1점부터 100점 사이에서 세부적으로 10점, 15점, 12점 이렇게가 아니라 등급을 나누는 거죠. 상, 중, 하, 최, 하 이런 식으로 해서 주관적으로 그 범위 내에, 등급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평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관찰한 내용을 비연속적 용어로 쉽게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관찰한 내용을 일일이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수량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평정척도법은 어느 정도의 수량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표본기록법입니다. 표본기록법은요. 관찰자가 관찰 대상이나 장면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쭉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도 관찰법과 비슷하지만 관찰법 플러스 구조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미리 다 룰이나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니까 관찰은 그냥 무조건 내담자의 어떤 순서 없이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화 검사입니다. 표준화 검사는요. 전국적으로 적절한 표집에 의해서 시행한 결과를 이제 규준 어떤 작성한 규준이 있잖아요. 그 내에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단평가라든지 아니면 학업능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학습문제를 어느 정도의 규준, 기본을 정해놓고 그 이하면 기준 미달 이 정도 이렇게 검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면접과 질문지법이 되겠습니다. 면접과 질문지법은요. 특히 학습장을 평가해서 조기별간을 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부모한테도 이루어지는 이런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빠른 연령대에서 실시할 때 학업문제 발견에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면접 대상자가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 언어적인 특성을 볼 수도 있고 행동적인 특성을 볼 수 있고 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적인 요소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습장애 요소, 우리가 이제 보통 물론 검사지를 통해서 신경증적인 그런 어떤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일단 이런 행동관찰, 면접, 질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를 하면 조기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업문제의 평가방법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학습 문제의 평가가 끝나면 이제 학습 문제의 상담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학업 상담의 어떤 과정을 보면 일반적인 상담의 과정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문제를 진단해서 목표를 설정하면 그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겠죠. 그 후에 변화 정도를 평가해서 마무리 후에 추수 상담을 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제의 진단 두 번째 과정에서는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업문제 유형이 어떤 건지 먼저 진단을 해야겠죠. 거기에 유형평가를 하게 되면 학습 부진인지 어떤 신경증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습 장애인지 아니면 학습 지진인지 이런 것들의 유형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와 관련된 관련 요인들이 어떤 것인지 성격적인 문제인지 인지적인 문제인지 관계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상담 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학습자, 내담자가 되겠죠. 그 내담자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 다 다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학업상담에 따라서 과정과 최종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학업상담은요. 특히나 이 단계 단계마다의 목표를 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냐면 특히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끌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팁이라고 하는 것은 회기 회기마다의 목표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죠. 가장 먼저 예를 들어 문제 진단을 했으면 관계적인 측면이라면 관계를 먼저 아니면 성적을 먼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먼저 아니면 늦잠 자는 것을 먼저 고친다거나 이런 것들 목표를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에 들어가겠죠. 변화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구조화를 해서 그 유형에 따른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행 후에 변화 정도를 평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상담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우리는 여섯 가지 정도를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서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학습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언어, 산수 이런 것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업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에 대한 조절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할 수 있죠. 우리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침에 나올 때 가족과 불편하게 해서 나왔다. 하루 종일 별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습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주업인,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학업을 방해하는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전략을 짜겠죠. 세 번째는 중요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전략입니다. 학습의 목표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또는 긴급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학교 현장이나 이런 학습 상담 현장에서 보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이니까 한번 네가 스스로 한번 짜봐. 시험 전략 일정을 짜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보잖아요. 먼저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이제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가장 첫 번째 있는 날에 잡혀있는 시험 그것을 가장 멀리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점 좁혀오는 이런 식의 계획을 짜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학습 목표를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한 것을 이렇게 토대로 보면요. 먼저 그 스스로 학습자에게 스스로 먼저 해보라고 하고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직한 방법을 제안해주고 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합의가 되면 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관리 전략입니다. 공부 시간 직전에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이제 갈등을 유발하는 관계들, 관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직면할 때 공부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를 풀어줄 수 있는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한다거나 또 먹는 것도 그래요. 먹는 것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적인 면도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그러면 이게 학습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활관리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험 전략인데요.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장시간 공부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죠.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도 수업 시간이 초등학생, 저학년 35분, 40분, 45분, 50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어떤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인 같은 경우에도 50분은 보통 넘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50분하고 10분 쉬고 이게 이제 기억력과 어떤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장시간 하기보다는 내담자의 특성, 학습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맞도록 하루에 또 너무 장시간보다는 차츰 차츰 늘려가는 이러한 체계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딱 아쉬울 정도만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략은요. 시험 준비, 그 다음에 시험 치를 때 이제 준비와 모든 과정이 완벽해. 그런데 막상 시험 보는 날 요즘에는 OMR을 많이 하니까요. OMR 마킹을 잘못하거나 이거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시험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3시간 시험이야. 그런데 꼭 이제 이렇게 친구들 보면요. 1교시 시험 끝나면 꼭 그 시험을 맞춰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시험 후 관리 전략으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험 준비 전략으로 봐서는 시험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이제 이렇게 보면 대학 현장이죠. 이런 경우에는 시험 시간에 한 30분 정도 여유 있게 와도 되는데 심지어는 시험 시작하려고 그럴 때 막 나타나는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충분히 시험 준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차원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치를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연습을 하고 논술형 문제 같은 다반작성 요령 같은 것도 평소에 함께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지 및 초인지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갖고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거 기억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기억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지 전략으로서는 주의 집중과 시연, 정교화, 약호화, 인출, 상위인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상위라고 볼 수 있는 초인지 전략으로는 학습계획과 과정 전반 점검 이런 것들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요. 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망각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기억들이 차곡차곡 다 기억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망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지 않은 일 잊어먹고 또 좋은 일 기억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습에 있어서는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난발하면 학습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장기 기억을 돕는 조직화 전략이라고 하는 SQ3R이라고 하는 전략인데요. 이것은 보통 독서활동, 읽기 활동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필기시험에서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다루려고 하는 건데요. 장기 기억을 돕기 위해서는 처음에 학습을 할 때 전반적으로 훑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산을 훑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조각조각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은 일단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천천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그 모르는 내용은 일단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시를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핵심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핵심 단어를 서로 연결하면서 주제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내가 내용 파악이 됐다면 책을 덮고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떠올린 것에 대해서 암기하도록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다양한 코넬노트 정리법, 읽기 전략, 쓰기 전략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검사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 잡고 와서 사실은 정서나 인지보다는 정서나 이런 것들의 심리적인 요소의 문제가 사실은 더 크고 깊은데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 손 잡고 와서 우리의 공부를 잘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는데요. 들여다보면 그 친구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을 이렇게 해결이 되면요. 충분히 모두 다 정말로 어떤 신경증적이나 병리적인 요소가 없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라고 저는 현장에서 파악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시험 불안인데요. 시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같은 누구나 인간은 내가 평가를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불안합니다. 또 이 불안이 너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불안은 어느 정도 존재해야 되고요. 불안이 없으면 오히려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너무 많아지면 이 불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죠. 병리적인 요소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시험과 같은 자기평가 상황에서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불안할 거 아닙니까? 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이거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서 시험 공부에 지장을 받고 또 시험 볼 때도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시험도 보기 전에 덜덜덜덜 떨고 있고 신체화 증상으로 설사가 난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러한 신체로 나타나는 신체와 증상까지 나타난다는 거죠. 심하면.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은 욕구이론적 접근, 정신력동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 인지적 접근으로 볼 수 있는데 욕구이론적 접근은 과제수행 욕구, 원인으로는 시험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내가 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불안 요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신력동적 접근인데요. 이것은 부모가 비판적일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늦게까지 자고 맨날 잠만 자고 그러더니 이런 식으로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가 있을 때 가족 내에서 경쟁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럴 때 시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적 접근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못한 학습 방법들 한자리에서 어떤 친구들은 정말 조용히 앉아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보면 한 장, 두 장 이렇게 진도가 나가요. 공부 안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조건 형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시간 공부하면 1시간 40분을 휴대폰 만지고 10분 책을 본다거나 이런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휴대폰은 잠시 일정한 장소에 놓고 공부를 하고 나서 10분 정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인지주의적 접근에서는 인지적 간섭, 인지적 결핍 모델, 기출문제에서는 인지적 접근 모델에 대한, 결핍 모델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결핍 모델의 학습 전략과 시험 전략을 부족으로 이런 원인이 나타난다. 그래서 인지주의적 접근에서는 인지적 간섭 모델, 인지적 결핍 모델, 통합적 모델, 상호 교류적 과정 모델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델 중심으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인지적 결핍 모델인 학습 전략과 시험 전략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험 불안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문제 상담 과정에서 유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성 있는 상담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아이는 한 20만큼밖에 못하는데 한 50만큼, 70만큼 왜냐? 부모가 기대하니까 그 갭도 조절하는 것도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격려해야 되겠죠. 한동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 안 올라갑니다. 오늘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 잘 나오면 공부 못하는 친구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심리 상담도 함께 겸하고 이것이 학습 문제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탐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학습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패배적인 악순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출 문제를 몇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상담의 특징 학습의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은 학습적인 것뿐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환경적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불안 원인이네요. 학습 전략과 시험 전략이 부족하다. 네, 네 가지 모델 중에 인지적 결핍 모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학습 문제 상담에서 시간 전략에서 강조하는 것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네, 그 목표의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수립해라 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독서 능력인데요. SQ3R의 순서죠. 처음에 전체적인 것을 봐라. 그리고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것에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되는 것을 읽으면서 그것을 암기한 후에 책을 덮고 복습하는 과정을 겪는 거죠. 끝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문제행동을 가진 내담자에게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상담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법으로 거리가 먼 거네요. 그것은 바로 모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 상담에 대해서 이제 학습 문제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청소년 비행과 학습 상담에 대한 상담은 특히나 청소년과 관련된 상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담에 일종입니다. 우리가 자격증 공부에도 필요한 이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상담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어지는 이러한 상담임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좋은 상담사가 되는 이러한 방법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로, 직업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